그런 부분이죠. 지금 저를 또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또 저희 중계 매주 하니까요. 백종화 해설과 이승준 캐스터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떨어뜨릴 슈퍼 골 전뜩골 그립합니다. 화정 NPC 굉장히 날카로운 계정으로 크로스가 조동건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조동건 선수의 머리에 맞고 떨어진 볼 이런 슈팅 놓치지 않거든요. 박준태 선수가 골문 구석을 가르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태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목포전 그리고 경주전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기록이 있거든요. 지금 조동건 선수가 잘 떨궈줬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뜨려줬고 그리고 박준태 선수의 슈팅도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상대가 이제 뒤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심지혁이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툭툭 치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준태 박준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심지혁 선수가 볼을 잘 뺏어냈고 네. 경기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잠깐 이제 소강 상태가 유지가 되나 했는데 굉장히 또 빠르게 본격적인 부분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으로 풀어 나왔습니다. 오른쪽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올라가야죠. 크로스에 올려줬습니다. 뒤돌아줬습니다. 뒤돌아줬습니다. 아하 박준태 선수의 헤더가 골문을 벗어나고 마네요. 아 박준태의 헤더가 뜨고 말았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머리에 맞춰내지 못하면서 아 이 헤더 슈팅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아 김동용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골키퍼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궤적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갔기... 황진산이 돌아서서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박준태 크로스 안쪽으로 밀어줬고 김혁이! 아 지금 함성민이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김혁이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슛을 막아내는 저런 굉장히 또 좋은 반사신경을 보여줬던 함성민 선수예요. 지금 오프사이드였긴 합니다만 함성민이 그래도 득점을 허용한...